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등굣길입니다 오늘 졸업식이에요 안녕 저공에 난 갈게 도착 바로 편하러 갑시다 안녕 얘들아 안녕 우리 여기서 졸업이야 우리 마이쮸 하나 초콜릿 하나 하리부 하나씩 가져가 마이쮸 하나 초콜릿 하나 하리부 하나씩 가져가 마이쮸 하나 초콜릿 하나 하리부 하나? 응 하나씩 가져가 저희 그 졸업 공연때 선배님 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 선물을 가져와줄 수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유지 우리 졸업일만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졸업일만 가져가 어 그래 가자 졸업일만 완전 기대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애들 다 전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 포샵 잘해주신 것 같았어 이번에 아 그래? 제발 제발 내 얼굴 비대칭만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 뚱땡이 아니게 해주세요 저희 지금 어디죠? 교훈 씨 이게 막 교훈 씨에 찍으시면 되나요? 아 괜찮겠죠 마지막인데 어떻게 했어요? 졸업식이 내부 졸업식이 내부 졸업식이 내부 째링 용수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이 친구는요 베리베리에서 용수이라고 이름으로 활동 중인 친구예요 여러분 베리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용서다 이 친구는 다섯 분 봤어 얘가 눈 잘해 예쁘다고 아 그냥 이 친구야 진짜 안 말하지? 안녕하세요 오늘은 졸업식 야 졸업양 졸일까 쯔 일로와봐 쯔 일로와봐 쯔 일로와봐 쯔 일로와봐 쯔 일로와봐 안녕하세요 저희 3년차 수원친구 최혜진입니다 맞아요 우리 2년동안 열심히 다이나가 이제 애도 자취시작하고 저도 자취시작한거 자취도 빠빠이예요 수원에서 보는걸로 지리데이 아 잘합니다 박지현 왜 지혜들이 저기를 있냐고 지금 야 저러분 깨알은 배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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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자 fisherman 사진 아닙니다 한지 어? 한지? 뭐 뭐야 한지씨 졸업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진우 Hut 쯔 일로와 빨리 해오기 마이 딱아 1학년 때 했는건데요 너무 터질 것 같은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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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됐다 끝 와 달렸다 와 진짜 안무여 안녕하세요 졸업을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많은 선배님들이랑 졸업을 친해지고 야 너 징징 소리가 울 것 같잖아 안짓기도 하고 저번 수능 시즌 때는 또 저희가 너무 상황이 안좋아서 못 챙겨드린게 아쉬움이 남아서 저희 구기쉽게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릴게요 장고기한테 준비를 했거든요 졸업 진짜 너무 축하해 자 그럼 후배들이 하나씩 선배들 하나씩 나아야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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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으응 상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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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일로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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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훈련 시간 있으려고 그 시작에서 미리 찍으라 한건데 근데 내려가긴 내려가자 우리 예 띠띠띠 강동으로 갈게요 흥 황 두루 왔다 띨로롱 내 옆자리 난데 넌데 넌데 일로와 넌데 졸업 축하해요 우리 민석이 상 받는데요 상 받아요 청운대학교 총장상이에요 청운대가 어디야 성운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인덕대로 저는 이제 인덕대로 이제 졸업식 시작할 건데 사람이 너무 많고 사진 찍어낼 사람도 너무 많아. 오늘 하다 괜찮아지다. 졸업장 성명 백종민. 위 사람은 고등학교 3개년의 전과정을 수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2019년 2월 15일 서울공연예술보도원입니다. 박채. 3 led gun. 최우정, 환예후진, 원공연예술로 박 depende. 랩띵 뒤로 돌아 내려라 축하해 나아주세요 차렴 경례 내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랑스러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거쳐가신 졸업생이 되실 선배님들 3년간 누군가의 귀여운 후배로 또 누군가의 믿음직스러운 동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선배님들로서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이 쌓아주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는 역시 선배님들처럼 멋있는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8기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안오지? 아직 아닌가? 무엇보다도 3년간 같은 학교 같은 동기로 있어준 Minute keto 오늘 고맙고 고맙고 굉장히 잘 될 때의 한 주민이었습니다. 제 8회 주로생 여러분,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, 놀라있는데 너무 아름다워. 아, 짜증나. 아, 나 참고 있어. 아, 짜증나. 밥벌어로 열심히 할까? 안녕! 얘들아, 다 보고 싶을 거야. 사랑해요, 가만세. 졸업식이 끝이 났습니다. 어우, 너무 추워. 되게 정신없었던 졸업식이고, 사진을 많이 찍느라 영상은 별로 안 찍었는데, 틈, 여러분. 올해 졸업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, 저는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!